그러니까 선배님이 BTS의 안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중에서도 뷔 네 정말 아니요 계속 달라지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요새는 좀 뷔가 아 네네 너무 매력적이죠? 네네 너무 매력적이죠? 두 분이 대동단결 되시네요 여기 나왔을 때 나중에 제가 나중에 다시 보기로 당연히 봤죠 근데 선배님이 너무 역사적인 것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BTS 일곱 명을 잘 모르셔 일단 이거 얼마나 한결같습니까? 나 진짜 너무 속상했어 일곱 명을 모르... 진희부터 정국이까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